맵플라 라이브러리 영상 그만 하려고 했는데 민현기입니다. 인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민현기입니다. 핑크 잉크 인형기입니다. 맵플라 라이브러리 그만 하려고 했는데 아쉬워서 하나만 더 할게요. 서버 플러스입니다. 우리 또 영혼의 동반자 맵플라 라이브러리 파이 플러스를 PLT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PLT점 피규어하고 이 서버 플러스를 부르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공개되는 코드들은 좀 예쁘장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드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예전 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얘기하려고요. 서버 플러스라는 명령을 하나 쓸게요. 한 3개? 3개 정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PLT.show 뭐 이상하셨죠? 그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서플라스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싶은 거냐면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행이죠? 2행, 2행 그리고 여기가 2열이 되겠죠? 2개의 열이 있으니까 2개의 열. 요걸 기억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버 플러스는 2행, 2열인데 첫 번째 칸이야? 입니다. 요건 2행, 2열인데 두 번째 칸이다. 요건 2행, 1열인데 두 번째 칸이다.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어렵죠?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요거 2행, 2열의 첫 번째 칸입니다. 그게 요아이죠. 요아입니다. 요거 2행, 2열의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행, 2열의 두 번째 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면 얘가 2, 2, 1 얘가 2, 2, 2 그 다음에 얘가 2, 2, 2, 3일 겁니다. 얘가 2, 2, 2, 4겠죠? 4겠죠? 근데, 근데 밑에는 요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요거 입장에서만 보죠. 똑같은 모양으로 생각하세요. 요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보는 겁니다. 이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2행, 10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2행, 1열의 두 번째다라고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더, 좀 복잡하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네, 카피해서 집어넣고 이번에는 그래요. 4행, 1열의 1 그 다음에 4행, 2열의 세 번째 4행, 2열의 네 번째 그 다음에 4행, 1열의 세 번째 4행, 1열의 네 번째 이건 뭐냐? 이겁니다. 요거 볼게요. 설명 번호를 붙여 볼게요. 자, 이 큰 걸 의미하는 것은 이 큰 거는 4개의 열의 4개의 행에 미안합니다. 4개의 행에 이 사이즈의 박스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딱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1열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즈 입장에서 보면 4개의 행에 열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두 개의 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4행, 2열의 네 번째가 되고 얘는 다시 열이 하나잖아요. 4행, 1열의 하나, 둘, 세 번째가 됩니다. 얘는 4행, 1열의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조금만 고민하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넣어요? 자 볼까요? 사랑하는 T 넘파이가 제공하는 어레인지에 뭐 0부터 5까지 0.01 간격으로 하고 생각해 보니까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넘파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죠. 그렇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plt.plot 음 T, T 네 그 다음에 요거 카피하고 그 다음에 아이쿠 욕심부렸습니다. 천천히 할걸 자 요렇게 요거는 끊어버릴게요. 자 그래프 그려졌죠? 좀 재미없으니까 여기는 또 재고 여기는 또 삼성 네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브플렛 혹시 이런 스타일로 서브플렛이 나오면 이제 아 이 번호가 몇번째 그림을 의미한다를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메플렛 라이버로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